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 까레닌과 가장 친근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얼른 보기에 냉정하고 신중한 인간이 그 성격의 일반적 풍무와는 반대되는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약점이란 다름이 아니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어린애나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무심히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눈물을 보기만 하면 그는 언제나 당황하여 리성의 힘을 아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관청에 서계장이나 비서관은 그런 속내를 잘 알고 있어 무슨 청원할 용건을 가지고 여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를 아주 망그러뜨리지 않으려거든 결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의뢰의 귀뜸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분은 버럭 성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들으시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그들은 미리 주의를 주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 눈물로 인하여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심중에 일어나는 정신적 혼란은 성급한 분노로 표현되는 것이 상류였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못하오. 어서 저리 나가주시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는 보통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경마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나가 그에게 우론스키와의 자기관계를 실토하고 뒤이어 곧 두 손으로 얼굴을 싸주고 흐늦게 얼기 시작하였을 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아내에 대한 우라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여자의 눈물이 언제나 그에게서 자아내는 정신적 혼란이 불시에 찾아 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또 이 순간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일임을 알고 있는 그는 자기 심중에서 삶의 온갖 발현을 억제하려고 애썼으며 따라서 까딱 움직이지도 않고 또 아내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처럼 안나의 안나를 놀라게 한 죽은 사람 같은 이상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것도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었다. 마차가 집에 당도하자 그는 아내를 부축하여 내려놓아주고 극력 자신을 억제하며 언제나와 같이 은근한 태도로 아내와 작별하고는 내일 자기 결심을 전하겠노라 막연한 말을 한마디 남겼다. 그가 상상하던 최악의 의혹을 확인하여 준 아내의 말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의 가슴에 혹독한 고통을 주었다. 이 고통은 아내의 눈물로 하여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아내에 대한 이상스러운 육체적 연민의 정으로 하여 한결도 심하여졌다. 그러나 마차 안에 홀로 남게 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뜻밖에도 불현듯 자기가 그 연민의 정에서 요즘 간단없이 그를 괴롭혀온 의혹과 질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듯한 감을 느꼈다. 그는 저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마치도 오래 앓던 일을 빼버린 사람과도 같은 심정이었다. 무서운 고통과 무엇인가 굉장히 큰 물건이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큰 것이 턱에서 뽑혀져 나가는 것을 느낀 연후에 환자는 별안간 아직 자기의 행복을 믿지 못해 하면서 그처럼 오랫동안 자기 생활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켜온 그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자기도 또다시 생활을 차색하며 자기 이외의 일들에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도 바로 이와 같은 감을 느끼었다. 고통은 이상하고도 무서운 것이었다. 하나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렸다. 그는 자기가 다시금 생활하며 이제는 아내 이외의 다른 일들의 생각을 돌릴 수 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명예신도 없고 인정도 없고 종교신도 없는 타락한 여자다. 난 전부터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저 그를 불쌍히 여겨 억지로 자신을 기만하려고는 했었지만 난 언제나 그걸 뻔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는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자 참말로 그는 자기가 전부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자기들이 자기들의 지나간 생활을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돌이켜 생각하여 보였다.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별로 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 아내가 전부터 타락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말해야 주는 것만 싶었다. 내가 자기 일생을 그 여자와 결합시킨 것이 애초에 잘못이었지. 그렇지만 내 잘못은 조금 더 추악한 요소는 없다. 그런만큼 내가 불행에 빠진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니까.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내게 그 여자 일이 무슨 상관이람. 대체 내게 그 여자 일이 무슨 상관이람. 그 여자는 내게는 있으나 없나 같은 인간인걸. 자기 아내와 아들의의 장래 운명 같은 것은 이미 그에게 하등의 관심도 없었다. 아들애에 대하여서도 아내에 대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의 감정은 변한 것이었다. 지금 그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즉, 아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상에 끼쳐진 진창흙을 털어버리고 성실하고도 유익한 활동적인 자기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체면상 가장 점잖으며 자기에게도 가장 유쾌하고 따라서 가장 정당한 길이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괘씸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까지 불행해지리라는 법은 없지. 나는 다만 그 여자가 나를 빠뜨린 이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헤어날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기어이 그걸 찾아내고야 말리라. 이렇게 그는 점점 더 이마살을 찌푸리며 혼자 생각을 하였다. 이런 변을 당하는 게 세상에 어디 나뿐인가? 동서고금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있는 일인걸. 그러자 아름다운 헬렌이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아있을 메넬레오스의 철을 비롯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의 상류사회 여인들의 남편을 배반한 수다한 신뢰가 하나하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해 머리에 떠올랐다. 다리아로브, 볼탑스키, 까리바노브 공작, 빠스쿠찜 백작, 드람. 그래 드람도 그랬지. 그처럼 성실하고 유능한 인물이. 그리고 세며노브, 짝힌, 시고니안 하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이름을 꼽아보았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가스러운 존재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당치 않는 생각이다. 사실 난 여지껏 거기에서 오직 불행을 보았을 뿐이고 언제나 그들에게 동정을 금치 못했으니까. 이렇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속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기슬 그는 이와 같은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한 일이 없었을 뿐더러 동정한 일이 없었을 뿐더러 남편을 배반한 아내와 아내의 신뢰를 수많이 보면서 수많이 보면 볼수록 그만큼 자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었다. 남편을 배반한 아내의 신뢰를 수많이 보면 볼수록 그만큼 자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불행이다. 그래, 이 불행이 드디어 내게 닥쳐온 것이지. 문제는 다만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곤경을 타개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취한 행동을 일일이 기억에 더듬어 보기 시작하였다. 다리아 로브는 결투를 하였지. 결투라는 것은 젊은 시절에 특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의 마음을 끈 일이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본능적으로 초심한 인간이었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자기 가슴에 권총이 겨누어지는 장면의 생각만 하여도 온몸에 소름이 쫓기치는 사람이라 생전의 무기라고는 통 사용해본 일이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공포심으로 하여 젊은 시절에 그는 가끔 결투라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마당에서 자기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경우를 혼자 그려보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확고한 지위와 성공을 쟁취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미 그런 감정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였다. 그러나 골수의 백인 감정이란 몹시 검질긴 것이어서 그는 자신의 비겁성에 대한 공포심이 다시금 와락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결투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한참 동안이나 결투에 대한 문제를 이모어점으로 깊이 생각하며 좀체로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사회는 아직 미개하니까 영국이라면 문제가 다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가 그 의견을 특히 존중하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투라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가령 내가 상대방에게 결투를 청한다 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혼자 생각을 더더먹었다. 그러고는 결투를 신청한 뒤에 보내게 될 불안과 밤과 자기에게로 향하여진 총뿌리를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보며 부지중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래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령 내가 그 자에게 결투를 청한다고 하자 그럼 사람들이 내게 방법을 가르쳐 줄 채고 계속 그는 생각하였다. 적당한 자리에 세워줄 채지 세워줄 테지 그래 난 방아쇠를 당기지 하고 그는 눈을 감으며 혼잣말을 하였다. 그런데 결국 나는 내가 그 자리를 죽이게 된단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쫓아버리려는 듯 머리를 내 흔들었다. 죄 지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자기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연후에도 나는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결말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확실하고 명백한 것은 내가 맞아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희생자인 내가 피살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그건 1층 더 무의미한 일이 아닌데 그건 더 1층 더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한데 또 그뿐만 아니라 결투를 신청한다는 건 나로서 볼 때 정직하지 못한 수행으로 될 것이다. 사실 나의 친구들이 내가 내가 결투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은 즉 로시아에 기뇨한 국가 유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주 뻔한 일이 아닌가. 그래 결국 어떻게 되나 내가 사건이 결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한갓 자기 명예를 빛내기 위하여 결투를 신청한 것으로 되는 거거든.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건 위선적인 행위지. 남들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즉 결투란 당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또 아무도 내게서 그걸 바라지는 않는 게고 나의 목적은 나의 활동을 지장 없이 계속하는 데 필요한 명성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니까. 종전에도 알렉세이 알렉산더리 위치에게 있어 그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만 느껴졌던 공무상의 활동이 지금은 그의 눈에 각별히 중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었다. 결투에 대한 문제를 이모점으로 따져보고 그것을 거부한 후 알렉세이 알렉산더리 위치는 자기가 우회에서 상기한 남편들 중 몇몇 사람들이 택한 다른 길 즉 리온이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옮겼다. 그래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온의 신뢰를 두루 기억 속에 더듬어 보았으나 그런 신뢰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상류 사회에 얼마든지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더리 위치는 그 리온의 목적이 자기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결국 남편은 부실한 아내를 양보하거나 팔아먹은 세무로 되며 또 한편 범한죄로 하여 정식 결혼 생활을 할 자격을 상실한 여자 쪽에서는 새로운 남편과 비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렉세이 알렉산더리 위치는 자기 경우에 있어 합법적인 리온 다시 말하면 오직 죄를 지은 아내가 버림을 받는데 그 치는 그런 리온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생활상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하여 아내의 죄과를 폭로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그 난폭한 증거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설사 그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생활상의 일정한 체면이라는 것이 그런 증거의 적용을 용어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런 증거를 적용하는 날에는 당자인 아내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더 사회적으로 위신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리온의 시도는 다만 추악한 소동을 일으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는데 이런 소동이야말로 적들에게 있어 그를 중상하고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회방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될 것이었다. 그런데 한편 요긴한 목적 들수록 혼란을 적게 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리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가 없었다. 그럴 뿐더러 만일 리온을 하게 되면 아니 리온을 시도하기만 하여도 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끊고 자기 정부와 결합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한데 알렉세이 알렉선으로 위치는 이제 와서 자기는 아내에 대하여 한갓 냉담한 모멸감밖에 느끼지 않는 것으로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하나의 감정 즉 아내가 아무리 장애도 없이 우론스키와 결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내의 죄악이 오히려 아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감정이 한 곳 속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부하가 나는 일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의 위치는 아내가 터놓고 우론스키와 결합되는 경우를 문득 생각해보고는 그만 가슴이 미어진 듯한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며 마차 안에서 자리를 가라앉고 그대로 한참 동안이나 나첼찡그린 채 추위를 잘 타는 뼈마디 엉성한 두 다리에 푹신한 담요를 찬찬히 둘러 둘러 정신 리온 이외의 카리바노브 바스쿠진이나 호인물인 드라미 한 것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 즉 아내와 별거 하는 것이다 하고 그는 저욱이 마음이 진정되자 다시 생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리온과 마찬가지로 망신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역시 정신 리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우론스키의 품속에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니 그건 안될 일이지 안될 일이야 하고 다시금 담요를 고쳐두르면서 그는 크게 소리를 내어 웅얼거렸다 내가 불행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아내나 그 사나이가 행복해진다는 것도 천만에 안될 일이지 아직 사건의 내막이 명확하지 못하던 시기에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질투심은 아내의 말로써 대번에 앓는 일을 잡아 뽑은 듯 의혹이 풀린 그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 질투심은 곧 다른 감정 즉 아내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할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보복을 받도록 바라는 욕망으로 뒤바뀌었다 그는 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자기의 평온을 깨뜨리고 명예를 더럽힌 대가로 아내가 고통을 당할 것을 은근히 바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금 결투 이혼 결과의 조건들을 따져보고 다시 그것들을 거부한 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취할 방도는 오직 하나 즉 모든 내막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불의의 관계를 중지시키며 특히는 그 자신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내에게 단단히 벌을 주기 위하여 그냥 아내를 자기 곁에 얽매어두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난 아내에게 내 결심을 언명해야 하겠다 즉 그로 인하여 우리 일가가 당하게 된 괴로운 처지를 신중히 고려한 결과 나는 다른 일제의 방도가 쌍방을 위하여 표면상의 현상유지만 갖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노라고 그래 난 아내 편에서 나의 의세를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다시 말하면 정부와의 관계를 끊는 조건하에서 그런 현상유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이미 이런 결심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을 때 그것을 확증하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생각이 문득 알렉세이 알렉산더로 위치의 머리에 떠올랐다 오직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그는 혼자 생각하였다 오직 그렇게 결심함으로서만 나는 죄 없는 죄 있는 아내를 저버리지 않고 그에게 갱생의 가능성을 주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갱생과 구원의 나의 힘이 일부나마 바칠 수 있는 것이다 힘의 일부나마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더로 위치는 자기가 아내에 대하여 아무런 정신적 영향력도 가질 수 없고 결국 이 모든 갱생의 시도에서는 한갓 허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사색과정에 그가 종교에서 가르침을 찾으려고는 애당초 생각조차 하지 않았건만 자기의 결심이 종교의 요구와 합치된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지금 그의 결심에 대한 이 종교상의 시인은 그에게 더 없는 만족과 어느 정도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도 평소에 그가 일반 사회의 냉담과 무관심 속에서 언제나 드높이 그 기치를 추켜든 종교의 교의에 준하여 행동하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때 그는 무척 마음이 가벼웠다 그 밖의 여러가지 자세한 점들을 두루 생각해보면서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아내와의 자기관계가 거의 종전대로 남아있지 못할까 달기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물론 다시는 아내에게 옛날과 같은 존경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추잡하고 부실한 아내였다는 사실로 하여 자기 생활까지 파탄시키고 고통을 당해야 할 하등의 리우도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자차 시간이 경과하느라면 모든 일이 다 표일거다 그리고 우리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고 이렇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즉 내가 자기 생활의 흐름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는 회복될 것이다 필경근은 불행할 테지만 나야 죄 없는 사람이니 불행해질 수는 없을 게거든